여긴가 익숙한 지옥인데 여기가 어디야 좋아졌구만 지옥이 원래 이런 곳이었나 아주 익숙한 곳인걸 이 지옥은 말이야 하하하 많이들 놀랐나 보군 즐거움이 곧 고통이 되는 것 게임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이곳이 아직도 너희의 보금자리로 보이나? 너무 많은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거야 대반과 복수는 게임의 필수 요소거든 해가 뜰 때까지 게임을 멈춰선 안 돼 잠에 들면 악몽 지옥에 떨어뜨릴 테니까 말이야 재밌군 무섭다 여보 동양 풀어봐요 풀어볼게 풀어봐 바로 풀어버려 impul고Emでした 자취 transitions 12.4.3.2 fractions 뭔가 mı この Q.A.F.U.K.U.D.E.K.O Podcast 마지막이 좋네 새끼 아이돌이 왜 있는 거야 예 여기는 게임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오늘? 그래서 저기 햇빛 했어야지 게임 지옥이에요, 그래서 좋구나 지나가 야! 아, 이거 웃음 잘 해주세요 아, 웃음 잘 웃음 잘 저 게임 우수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게임이 5교시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교시마다 정해야 돼요, MC를 MC, MC 스나이퍼를 처음에 형이 잘 믿으니까 BX, BX 스나이퍼를 게임을 이제 친 사람은 자신 게임을 해요, 일단 내돈내산 네, 그렇죠 내돈내산인데 자기 못 먹어요 이 게임을 몇 판 해가지고 누적 꼴찌가 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 저는 내 손 좋네요 게임이 머리카락 싸움, 저게 뭐야? 일단 머리카락 한 가닥 뽑아가지고 맞네 이제 서로 부딪혀요 누구의 모발이 더 강한지 야, 그럼 우리는 우리는 지지 그치, 나는 이렇게 하면도 머리카락이 지지 형님, 존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이고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아, 네, 진영 씨도 지금 1년 넘게 탈색본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안 되겠지만 존 적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카락 사람부터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부전승 한 명 정하자 그럼 부전승 이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기는 거야? 어, 이기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괜히 뽑았네 내 걸로 한 사람 오케이, 그러면 누구부터 할래요? 형님들부터 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한 번 안 뽑히면 아프다 알았어, 알았어 아, 약간 두피가 끊긴 느낌인데요? 지금 뽑았어요, 뽑았어 자, 들어가실게요 자, 갈게요 노랭이 이길 것인가 셋, 둘, 하나 오, 슛 오, 슛 오, 내가 이겼어 오, 뭐야? 뭐야? 이럴리고 오, 마이 갓 이것은 약하지 않아요 다음, 다음 판, 석진 석진 여러분들은 탈색모가 안 좋은 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탈색은 참으세요 종종 당당하게 해요 아니, 머리카락 셋, 둘, 하나 오, 슛 오, 슛 제가 이겼어요 야 이 탈색모가 강하네 근데 야, 진영아 너무 탈색모네 탈색모가 강하네 자, 막 여러분, 에이스 싸움 갈게요 에이스께 한번 갈게요 워스줄 아닌가요? 그쵸, 워스줄 셋, 둘, 하나 오, 슛 제발! 제발! 예! 예!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제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탈색을 했어서 1라운드의 첫 번째 게임 머리카락 싸움은 현석이가 현석이 줬어요 골등 오, 재밌네요 잘 끝났습니다 재채 빨래는 게 뭐지? 재채 빨래야, 기 때문에 휴지 필요한 사람? 저요 저도 주세요 억지기 치면 안 돼, 시타루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입 가리고 해주세요 팁을 주자면 이거 약간 빛을 보면 잘 나온대요 야, 이건 거의 칠도 피나는 거 아냐? 상인데, 이 정도는? 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 시작! 어, 잠깐만, 진짜 나갈 것 같긴 해 균이 괜찮은 거예요? 균이 괜찮은 거야? 오, 인정, 인정, 인정 뭐야? 1등, 1등 두피 켜 주세요 맞아, 알았어 아, 균이 들어와 코 다 들어가는 거야 코 뚫리는 거 아니야? 1, 2, 2, 1 오! 와우 진짜야 이거? 와우 진짜야 이거? 에잇 아, 이거요 오케이, 오케이 왜 그래? 반칙하지 말자 이거, 이거 진행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게 마저 주변에서 이렇게는 되지 않아요 내가 해줄게 어? 너가 막 필요할 것 같아 반칙하지 마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알았어,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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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게요 이거 맞아, 얘 아니라는 슬픔이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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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지침하게 해줄게 진짜 흔했네 너가 에지퍼스 안 해줬잖아 너 왜 써보고 싶지? 눈물만 넣어요 용아, 소원아 우리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눈물로 바꿀래? 눈물 한 바구 눈물로 바꾸자 눈물 흘리는 사람 울기? 바로 시작이야 갈게 네 준비 시작 눈물 연기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눈물 연기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 오 오 오 아, 좀 나을 뻔했는데 이건 안 나온 거예요? 오, 이 정도 인정인가요? 인정할게요, 이건 제가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아, 안 나온다 너무 클로즈 잡아주세요 아, 거의 나왔는데 어디야? 어디, 어디 총? 어디야? 어디에도 잘 안 보이나보다 아니 여러분 지금 치킨집이 2시에 문이 닫아요 그래서 일단 치킨을 먼저 시켜놓고 스태픈도 과학까지 다 시키자 며칠 전에 저희 그... 입술 쪽에서 저희 끼를 보육할 때 너무 좀... 많이 아파서 눈물이 났었거든요 스태픈도 못 드시고... 그거 생각했으면 너무 낫는데 자 그럼 휴지 날리기 어떻게 날리는 거예요? 자 휴지를 이렇게 뽑아요 저기서 휴지를 이렇게 드신 다음에 해서 멀리 가신 분위기를 한 명 씩 할까요 그러면? 시의씨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서빈인 선수 배 선수 이게 선 넘어갔으면 실격처럼입니다 여러 번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네 자 자 시야 자 아니 유대필 저것도 운이에요 어 다 운 배색은 운이기 때문에 빨개색이 좋은 거네 자, 휴지 뭐야? 뭐야? 자, 지금 현재는 용희가 2등이에요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원래 공공주가 잘해요 저 거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나와주셔야 돼요 메인보컬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그거 호흡 어, 실격 처리, 실격 처리 조심하셔야 돼요 예민해요, 예민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같이 가니까 아, 근데 이거를 떨어지고 나서 불면 안 돼 손이랑 손으로 나와가지고 아, 자, 아, 자, 내가 예시를 보여준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다시 할게 만치게, 이거 자, 붙여주세요 이것보다 올리가면 되잖아 붙여주세요 테이프, 테이프, gone, 테이프 해놨구나 이거보다 올리가면 된다 야, 이게 여기가 어렵다니까 갈게요 제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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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만 왜 터지는 거 같은데? 자, 방장 갈게요 네 아 그치 그치 갈게요 갈게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역시 우리 애들이 방송을 잘 배웠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동생들 저기는 희생정신 어때요? 보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꼴대기 치우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요? 다음 게임 네 깩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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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깩두기를 조용하게 드셔야 됩니다. 대시벨이 가장 낮으신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웃겨도 되나요? 할 때? 아 웃겨도 돼요. 네 당연히 되죠. 하나씩 가져가세요. 총기 깩두기 그럼 이번엔 병원행부터 할까요? 노래 소리되면 안 돼? 네. 한 입 크게 배우면 돼요. 예예. 나 네 좋은데? 네. 네. 오 68.8 아 잘한다. 소리가 거의 안 나는데? 나 배고프니까 한 입 크게.. 너 먹땅이잖아 호기하고 그냥 한 거만 형사님 보여줘야지 갈게요 네 68. 몇인데? 68.6이에요 골증은 아니구만 깍두기가 맛있구만 진짜 잘 먹는다 야 바로 소원 레츠고 야 바로 소원 레츠고 바로 소원 레츠고 소원 레츠고 다 먹었어요 76 미안해 미안해 뭐였어? 뭐였어? 해결했어 현재 골증은 승훈이에요 땀난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뱀 펌 원 투? 그렇지 헐 하하하하 10분간 몇이 했어? 70 10분간 10분간 내 눈번에서 삼켜버렸어 나 우승 못참는데 지금 바로 보내야지 나 너무 잘 웃는데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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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야?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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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용이가 알지 봤어? 자기가 웃으면서 치는데 오 지금 73점 잘하네 다들 이제 최종적으로 수훈이가 걸렸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게임 하나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 우리 자주 하는 거 엉덩이 해서 이제 소리 안 내기 엉덩이 맞기 해서 엉덩이를 맞고 소리가 튀어나오면 지는 거 어떻게 누구한테 맞아요? 오른쪽 사람한테 맞기 아 나 진영이 형 어떻게 살짝 이렇게 콕 내밀어줘 등장 아니죠? 그렇지 복숭아랑 같이 있네 갈게요 네 가자 버틴 거예요 와 대박이다 와 형이 때리는데 이제 그래 알았어 근데 제가 소리 또 은근 매우 항상 할 말이야 여기가 또 소리 좀 크기 때문에 내가 원래 소리를 잘 들었는데 소리 웃어도 바로 탈락이에요? 웃어도 탈락이야? 그쵸? 이거 소리가 난 거잖아 아 열라 앗 뻥 열라 앗 뻥 열라 앗 뻥 아 잘못 때렸네 근데 여기 둔탁하게 맞았어 둔탁하게 아프지? 아 이제 웃을 게 아닌데 지금 자리를 잘못 앉았어 야 허벅지 때리면 안 돼 하나 둘 셋 갈게 앞에 가야지 가운치 때리잖아 아 아 여기는 아파야죠 아 지이 친구 아니에요? 아 이거 아예 참아 참아 야 이거 한 바퀴 돌겠는데? 만약에 맞게 치는 사람 소리 내야 그냥 한 바퀴 돌수록 이게 엄격하게 하자 표정 무표정 이런 거 아 그래 그래 원현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 네 어 야 좀 좀 숙여봐 그치 뭐 남길 말 없어? 좋아요 들어간다 1 야 너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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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무게 아니야? 아 아 야 연습 게임 재밌었다 아이 빨리 적으시고 해봐 막 감정 생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자주 했더니 평소에도 진짜 그냥 나 왼쪽 엉덩이로 앉아야 돼 자 1라운드 마지막 게임은 방바닥 탁구예요 제가 이걸로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제가 그릴게요 네네 그걸 토대로 잘 치시면 돼요 가위 가위에서 부전승 정하죠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아웃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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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 스파이스 꽂으면 끝나네 우리 둘이 심판이야 이거 잘 똑바로 봐야 돼 들어갈게요 드라이브 해도 되죠? 오 야 근데 우리 이렇게 하면 그거니까 이거 없이 하자 아 그래 그래 밑으로 맞히기 이렇게 하자 좋아 좋아 아 현석이 1점 오 오 팅팡 오 희대형 오 오 아 이게 0이 안 들어왔어 아 이게 0이 안 들어왔어요 0이 안 들어왔어 야 끝났어 3대형 들어가세요 이렇게 멀치라고요? 이렇게 아 되게 걸렸어요 지금 자 승훈이 0 오 오 오 오 오 1대1 1대1 오 패딩이 굉장히 잘하네요 어? 바로 바뀌어 어 뭐야 어 오 인 아 아 진영이 아 아 나 아 희민 선수 희민 선수 우와 멋있다 형 왜 이렇게 형이야 드세요 먹으면 되나 바로? 네 알겠습니다 엉 와 아, 애교 하나, 치킨 하나. 아, 왜 이렇게 좋냐. 아유, 귀여워. 형이 먹던 거죠?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돼? 형이 어릴 때 김밥이요? 김밥? 김밥, 훔? 그거? 날 말아줘. 날 말아줘가 아니라 잘 말아줘. 날 말아줘? 널 왜 말아줘? 그거를 보여주시면 밥 조각. 아, 그래요? 진짜 보면 심장 나요, 심장 어쩌다니요. 안 귀요미 알 줄 없어요. 2007년? 이거 먼저 보면 안 돼? 아, 그래. 그거 먼저 봐봐. 아, 귀여워. 여러분들 춤을 잘 췄네요. 바로 살아냈네. 바로 살아냈네. 선생님이 한 번 알려주신 거예요? 네? 네. 전교생 가이드 영상이었어요. 아, 진짜요? 잘 올 수 없네.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약간 저 때 수줍한 표정이 포인트니까 긴장한 표정도 해주세요. 아, 많은 포인트 하는구나. 언제까지 봐라. 긴장한 표정은 가이드가 이렇게 하기는 왜 이렇게 하신다고? 저희는 이런 걸 저 참을 쳐요. 전 인정하겠습니다. 다섯 조각. 드세요. 다섯 조각 하겠습니다. 다섯 조각. 동요야, 동요? 음. 맛있죠? 2차전 꼴등은 뭐 하기로 할래? 간식 먹자. 내가 후식. 음. 편의점 갔다 오자. 편의점. 편의점? 비참게 편의점 가는 거예요. 꿀찌가 데려가기. 뭐 꿀찌 할 건데? 꿀찌가 데려가자 zit. 주목 주목. 우와 반일한 거 아니에요. 누가 꿀찌 할 거 같아? 형 trailer moro 뭘 해요 grabbed 하래요. 바니바니로 가자 할게요. 하늘에서 자기야 너 말고 하늘에서 touchẳng 하늘에서 who's на наверy 하는 말 säger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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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4 근 X 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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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 어딨어? 야 Sabi 맞게된다 이런 게임 하자 유 여기 이러면 빨리빨리 순발리끼리 해야 된다고 지금 밤 자고 있는데, 지금? 잘 먹었습니다 형님 잘 먹었습니다 형님 그럼 내 다음 자리를 이어받을 MC를 한 번 전 석기 저는 이제 승훈이 형 저는 석기 석기 둘 표 전 석기 석기 그럼 승훈이 형 갈게요 승훈이 형 괜찮아요 MC 자 첫 번째 게임은 뭐냐? 졸음 참기 이게 뭘 것 같아요 졸음 참는 거요 근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뭐냐? 각자의 이불과 베개를 갖고 와요 여기서 청주의 사투리는 베개를 비계라고 합니다 네 TMI였습니다 네 그러면 베개와 이불을 갖고 와서 싹 누워서 싹 졸음을 참는 거요 이해했죠? 자 출동 다운 투 아우 진짜 자면 어떡해? 까는 것도 가져왔어? 어 까는 걸 갖고 왔어 형 아예 그냥 자리 차려는데 난 진짜 자려고 자 잠깐 시작하기 전에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우 아우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라이 나우 아우 여기가 아니라 진짜 누워야 돼요 약간 피부과운 느낌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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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그냥 자버려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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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 이불 너무 더워 하하하하 하하하 live 하하하 하하하 다음 편에 계속... 진짜... 아 빨리 깨어, 깊이 잡으면 못 깨어 빨리 깨어 형아, 부지하자 버렸어 너 안 줬는데? 너 꼴뚱이야 왜? 아, 저거 다 뭐하나? 잘라 뭐하나? 아, 그래? 아, 지혜이 눈 좀 보였네 잤네 자, 여러분 네 돌립니까? 아닙니다 아, 뭔가 좀 텐션이 다운될 거여서 좀 분위기 살려볼 겸 제가 자주 한 게임 있잖아요 이건 그냥 버넼 게임으로 이거 체크 없어요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할게 딸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한 번 다시 해야죠 딸기가 좋아 아니면 이렇게 하자 진짜 집중할 수 있게 지는 거 다 적자 이거야? 헐 잡수할게 딸기가 좋아 딸기 좋아 딸기 좋아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예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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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딸기로 안 해도 돼요 딸은 뭐 관리해도 돼요 딸기 동var 딸기 남은 융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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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나는 신하이 어? 아 이엠그라우더 지금부터 시작 오!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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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자?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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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다음 게임 해야지 아 이게 다 어딨어? 내가 걸어놨거든 이거 손바 손바 아 이게 또 제시화가 바뀌는 거야 2라운드 할게요 3 2 1 진영이 밖에 없어졌어 진영이 밖에 없어졌어 여기 있잖아 야 막을게 진영이 왜왜 이리와 으아 잠시만 어? 쉬운 시간 없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3 2 1 어 흠 마지막 1 대 1 자 사람도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못 찾으면 꼴등이에요 2월 3 어? 아 뭔 소문 뭐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태영운이가 준 텀먼트 오우 오우 나에게 선물 준 사람 믿는 사람? 하하하하 현금으로 진짜 현금 현금 어디 갔어 다 썼어? 아 그거? 어 자 물건 빨리 가져옵기 게임 재미있는 이거 다 써볼게 저희가 패배 또 게임 패배 용이 씨입니다 네 바로 그럼 또 이어서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요거 하면 노래 퀴즈 노래 퀴즈 아 이거 재밌지 아 제일 못하는데 이런 건 또 잠 깨지 있어 할게요 잘 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2월 3 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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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선배님의 Call Me Baby 용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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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미 진형 엑소 선배님의 러미 라이트 콜리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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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 Let's get it! Eat our sun 현석 아 이거 아 이거 아는데 BX 임피스 선배님의 내꺼 하자 자 바로 세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현석 BX 크러쉬 선배님의 브리풀 라이프 진형 이거 저희 신고만 들고 싶지 않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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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 세번째 선배님 홈 AB6 선배님들의 자막 모르는데 여기까지 두껄 섹쓸했어 이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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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퀘스천 뭐가 그리기 웃겼다 이거 우리가 더 모르면 들어갔다 진형 크러쉬 선배님의 아이폰 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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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목 소리가 안 나 아이유 선배님의 아이유 선배님의 아이유 선배님의 라일라 아이유 선배님의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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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서 1,2,3 진형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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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BX 있지 있지가 아니라 장소인 스타빛 아하하하 아 아 아 야 승훈 승훈 선배 선배님의 이 스타디까지 모자라 오 오 와 이거 재밌네 자 집중할게요 자 2,3 BX BX 이거 뭔지 안하는데? BTS 선배님의 Butter 와 그러네 그러네 와 아아 ah 어 it's BX 어 BX가 3 문제 바로 할게요 자 2,3 짠! 현석! 투핀 선배님의 우리집 오마이걸 선배님의 돌핀 이순세 선배님의 소녀 오마이걸 선배님의 던던데스 김연자 선배님의 아모로파티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잘한다, 너무 잘하는데? 다음 문제 주세요 짜라보 아빠 아니에요? 승훈! 이박사 선배님의 몽키매직? 아! 현석! 송하이 선배님의 한잔에 승훈! 송하이 선배님 한잔 현석! 송하이 선배님 한잔 해보려 아! 송하이 선배님의 우리 모두 트로트 아니야! 승훈 선배님 한잔 핥혀? 승훈 선배님은 덕쇼 제발 뭐야 빅스! 영탁? 진영! 박군? 한잔 해! 왔다고 박군! 아, 소야네 자, 재밌었던 노래 퀴즈 게임은 영미 씨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상식 퀴즈 갈까요? 네 엄마 미안 체크해 이거 미술 관련 문제입니다 네 모나미자를 그린 사람을 룡이 레오나라도 다 피치 현석! 무크! 맞아 무크 아니야? 무크 절규구나 사람의 지문과 가장 유사한 지문을 가진 동물 현석 원숭이 수문 침팬지 1번 고릴라 2번 코알라 3번 캥거루 수문 1번 고릴라 진영 3번 캥거루 현석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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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2번 코알라 뭐해? 코알라 했어? 너무 하냐? 2번 2번 머리 안 돌아가네 경험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동안 간편하게 즐기는 새로운 문학 스태프 뭐 썩먹기 빅스 빅스 틱톡 한 번만 더 얘기해? 한 번만 더 얘기해? 한 번만 더 얘기해? 한 번만 더 얘기해? 아 진영 스낵 스낵 뭔 텐데 그치 뉴 비엑스 뉴 트렌드 비엑스 트렌드 뉴 야 뉴 트렌드 스낵 스낵 트렌드 타임 트렌드 아닌데? 플레이스 트렌드 플레이스 타임 스낵 트렌드 스낵 뭐일 것 같아 그치? 가방VI resolver 스낵 컬처 conferences 컬처야 문화야 묘하거든 이게 내가 뭐냐면 문화 코레안 컬처 뭐야 한국 문화 진영 1등이야 지금 소문제입니다 아 나 수도 몰라 속도 잘 알지 진영 병민 변성 변성 배! 비엑스 배, 빅스 기가리 부레메? 부 뭐야? 부 맞아요? 부 위 있지 않나? 어렵다 이거 불확셀 부륵셀? 부위셀 아! 왔다 이거다 우와 뭐야 그래 내가 들어봤어 리 리트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부륵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은? 힝차는 고래도 좀 시켰는데 타인의 해석 아 비엑스 상조정제 아 진영 피가 말리면 효과? 피가 말려요? 피가 말려요? 피가 말려요? 여러분 저 무한도전 보고 배웠습니다 무한도전이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무한도전 말 못하는 시골 동네를 두글자로 줄이면? 말 못하는 시골 동네요? 삼촌? 네 잔 inconsistency 작은 마을단위를 좋아하죠 동네 대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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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는데? 빅스? 빅스? 왜? 말을 못해서 오 벌써 안 돼 여행 여기가 적겠습니다 저는 미리 적으려고 했어요 당황 자 이제 그러면 대망의 새끼가아서 놀이를 해봐야 하는데 오 영광입니다 이게 놀이로 인정을 받다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대 좀 정신 없을 때 특히 강아지들의 특징 알죠? 눈 못 뜨고 서로 약간 공기종기 모여있으면서 공기를 나누고 꼴등은 어떻게 가려요? 제일 먼저 그 생에 관해서 빠져나간 사람으로 하자 다들 위치를 잡아줄게 무섭다 위치를 잡아줄게 어디에 누워? 강아지 한 마디는 눈치 없게 위로 올라와야 돼 아 알았다 간신하게 그쵸? 시작 그냥 서로 소파나 침대 다같이 스물살 날던 애들이 누가 죽여 안고 있는 거네요 스물살 스물 그냥 이건 굳이 저희 픽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한 거예요 시작! 죄송해요, 저 못해. 아, 이러면 선생님 꼴등 아니에요? 나도 지금 꼴등이네. 싫어. 어휴...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굉장히 질기네. 누구예요, 현석 씨예요, 그러면? 저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못하겠어요. 그럼 좀 이따가... 다 가시면... 자, 이러면 연습 끝났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간식 뭐 사갈 거예요? 간식? 네. 근데 배고파요?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몇 개 사죠? 그래요? 응. 이제 돌아가면 3라운드 해야 하잖아요? 뭐 작전 있어요? 게임 목록 좀 본 거 있어요? 아, 그거 듣잖아요. 그 기차 게임. 아, 지하철 게임. 아,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진영 씨의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거죠? 저희가 숙소에서 이제 다 같이 마신 적 있어요. 지하철 게임이거든요. 지하철 게임. 진영이 형이 엄청 좀 그때 계속 져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진영이는 지하철 게임 모르셨는데 이걸 계속 해가지고... 정답 안 함. 진영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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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내가 가면서 알려줄게. 매워. 헷던네. 벌써 이거 떠오르는데 이거? 헷데메 끝 아니었어요? 이거 뭐야? 엄청 많은데? 하나씩 골라야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 사줘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예요? 나 과자 이쁘게 뜯는 법 알아요 승훈 형이 1호는 또 잘해요 오 야 이렇게 어떻게 뜯어? 군대에서 이쁨 받는 1호 하면 1호가 돼요 아 맛있겠다 이거 야 맛있겠다 야 박씨 좋구나 야 야 오늘 진짜 잘 먹는다 우리 우리 아침 공기 마시고 와서 텐션 좀 살았네요 그래서 제가 MC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보냐고 게임하기 전에 사화 오프닝 때 할 분장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동화고 갈까요? 동화조시 분장이요 웃기게 가자 어떡하대 온몸 파랗게 채워가지고 나왔다 야 피카츠 피카츠 온몸은 노랗게 이거 가자 가위 가보해 1등 거 해 안 잡으신 거 가위 가보 큰일 났다 뭐야 빠는 이렇게 빠 빠 앙냄은 친구가 가위 매풍 야 너 심리도는 진짜 100점 100점이네 맞아 짱 저는 아바타 과자니까 파란색? 온몸 파랗게 둘리에 둘리 아니면 둘리 온몸은 촉해 둘리 호의 아니 호의 누구냐 나 뭔가 뭔가 안 나왔던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돈지밥 뚫기도 귀여울 거 같아 뚫기도 귀여울 거 같아 맞아 사랑해요 선배 오 오 케네 뚱이 하면 이제 뚱이 하면 이제 그날 계속 뚱이 컨셉을 있어야 돼 뚱이 하면 그냥 뚱이 현장 네 자 이제 한 명씩 칼 들고 꽂으세요 순서대로 가자 순서대로 오케이 저부터 갈게요 야 형님 어떻게 하냐 전 이거 어디가 지레인지 알아요 저도요 왜 이렇게 열어? 처음 게임 할 때는 무조건 거기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열어? 이거 그게 있어요 형님 이게 거기만 피해서 하면 돼 거기만 피해서 아아 깜짝이야 아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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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내 1등을 못 고르는구나 경고장 분양시켜주십니다 분양시키는 사람을 시켜요 나 한 번 할게 그럼 하고 싶은데 마음껏이야 너무 행복해 마음껏 해야 돼 재밌게 할게 셀픈도 지금 졸리셔 지금 빨리 잠 깨워도 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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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하나 했는데 눈 하나 만들어줄려고 했는데 하하하하 아 저기 좀 귀엽나? 그리고 뜬금이 약간 귀여운 느낌 아 기억 안 되는데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섹시한데 야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도? 카메라 한 번 보여줘요 야 무서워 야 절차 걸리면 안 되겠다 이거 할게요 틀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그쵸? 틀을 해야 되면 재밌는데 콜라 아 우리 아이돌이지 자자 장전 비벌 장전 자 준비 시작 코가 쓰려 나 아이돌이야 아 네 이거 뭐 일단 먼저 담아신 사람 여래 내가 낙서가? 이거 어떻게 담아먹어? 꼴등이 어때? 괜찮? 왜 그랬지? 귀여워 귀여워 왜 그랬지 별로 해? 애기가 이제 엄마 장난감 갖고 논 그거 같아 이거 수박 같아 아 그래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자 다음 게임은 휴증이 심하네 이거 오 훈민장 훈민장으로 할까요? 네 동작도 같이 제가 한 글자 말하면 병원 한 글자 말해요 응 미음 귀여워 망각 며기 며기 며쿠 자 잠깐만 뭐야? 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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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음 으흠 으흠 자 수근이 형 하나 골라 글자 미음 시옷 모세 행동해야 돼요 난 너를 사랑해 문세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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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야 Labour 1개 드릴게요 이 예 매수 오빠가 했지 않았어? 아까 매사 했구나 아이 부끄러워 망신 세 묘사 묘사가 누가 한 거 같았는데? 아 묘사 묘사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멱살 미안해요 뭐하나 했어요 5 4 3 2 2 막술 1 막술 막단술 야 화장 안 해본 사람? 너 안 해봤지? 너의 아트를 뽐내고 와 안녕 오우 오 여기 귀엽다 블랙팬서의 연가라고 왔습니다 레디팬서 레디팬서 재밌네 지하철 뭐죠? 결심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타면 이번 여름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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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도선? 2호선 강남 어디로 가요? 선뛰 선정능 오 flat 저기 들어간 모 começou 넉 Só일 선뛵이 거기 아니야? 붕당 tre 선농이라 길래 선동 Emblah 이선인 줄 알고 오우 유언데? 오 약간 조커같아 봐봐 왜 왜 이렇게 시리얼을 해야지 오우 괜찮아서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그래 그러면 유선만 합시다 아 잠깐 선생님이 제 생각하는 거에요 지하철 지하철 정희중 선 괜찮은데? 왕십리 용산 마산 네? 마산 없지 않나? 마산이 뭐 있어요 없어 없어 마산 없어 얘들아 먹지 재밌게 가야 돼 재밌게 예영아 눈썹 눈 위에랑 아래 빨간색 있지? 거기를 아예 눈으로 만들자 눈 감아서 아예 그냥 판다고만 볼 것 같은데 오 야 어 먹이 들었는데? 야 이거 귀엽다 그죠? 봐봐 오 귀여워 귀여워 딴 거 여기 천에 닿으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귀여워 첫 번째 뭐야 지금 흙빛 비추는 거야? 너 자우 자우 야 아무만 안하면 돼 아무맞은 안하면 돼 아무맞은 뭐애냐 학하 drains 그죠? 그래도 1등이 진영이 칠할 수 있어 원 8th 이거 용이형을 쳐서 용이형을 쳐서 용이형 야 쓰레기 차지います 야! 같이 가자! 야! 그래, 둘이 꼴등을 해. 서로 거 치기 없기다. 우리 거 있는 상태로 해. 장애물, 장애물 허용. 야, 잘해. 진형, 봐봐. 통통통통. 귀엽네. 똑같은 악몽 대풀이하게 해줄게요, 그때랑. 아, 때라. 아, 소심한데, 지영이? 야, 누가 그려봐라. 지영 씨, 동이 분장하겠는데요? 아, 뭐야, 이거 처음에는 녹색인데, 그리스로 검정색이 돼버리니? 아, 오, 오! 야, 너무 시원하다. 그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할게요. 아, 그럼 한 번 더 해. 우와! 장애물 못 넘기겠지, 이거. 오!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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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Terx2 고뇨범 뭐야 이제 끝났어? 맞아 하나 남았어 야 칼 바꾸기 웃음 참기 이거 어렵다 칼 바꾸긴 뭐예요? 그냥 웃음 참기 깔고 각자 그걸 바꿔 너가 용이 뭐 내가 뭐 병군이 형 한승이가 진영이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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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참기야 이거? 그래 아니 그러면 3명씩 2행시까지 진행해봅시다 그래 자 원투하면 원투? 그렇지 원투하면 됐어요 왜 이렇게 바로 끝내는 줄 알고 야 이걸 일단 체크해놓고 한 번에 색칠을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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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권이 형 야 용기야 원투하면 끓여줘야지 인마 자 자 그럼 우리 한 번 2행시 해볼까요? 뭐지? 잠깐만요 2행시 자 그럼 우리 용기부터 용기야 원투하면 바로 들어가야지 1행시 2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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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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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시 똑같냐? 형인데? 똑같아요 형? 똑같아요 화장 화장으로 화 화가 난다 장 잠깐만 잠시만 나이 줘 화가 난다 장 장 나이 줘 화 화 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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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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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잘했잖아? nelp1 원투하면 빨리 하시는 거 해야지 빨리 하시는 거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오빠는 어떻게 해? 한 명씩 들어왔다 오자고 누구야? 또 나야? 나부터 그리고 올게 그래 그래 포기했어 이제 야 오빠 하지 말고 나 끝났어 이거 언제 지구냐 야 근데 뭔가 유치원생 얘기들이 낙서한 거 같아 용희 얼굴에 아무것도 안 걸려져 있지? 야 그네 용희가 안 걸렸어 한 번 더? 아바타 같다 아바타 얼굴에 멋있다 최종 스코어가 어떻게 돼요? 최종 스코어는 최종 스코어는 지금 있어요 뚱이야 하는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하신 거예요 야 옷도 그냥 그거네 뚱이네 그들이 웃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사화할 때는 몸까지 칠해야 돼요 핑크색으로 근데 사화에 뭐 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 바닷가 갔어요 그거 입고 돌아다녀야 돼 좋습니다 여기가 지욕이야 지금 여기가 공국이야 다 했어요 우리 진짜 많은 게임 아직 안 끝났네 잡은 게임이 있네 잘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긴 거 없어요? 이거 하면 지혜가 무조건 이기겠네 그쵸 합시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푹 잡으면 되겠다 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야 게임 중 거의 12시가 넘었죠 해냈네 근데 우리가 어때요 24 지금 챌린지 재밌어요 유전히 챌린지 와 웃어봐요 야 용아 용아 너 하면 저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형아 그래 너 스포스톱 안으로 주는 거야 스포스톱야 너 아 지찰되고 싶은 건 연락해 뭔지 알죠 이거 가만 있어 애들 모른대 애들 몰라? 응 연락해 가만있어 이거 약간 오리 컨셉으로 하자 오리 좋아요 그런 거지 좀비 아니야 좀비? 자 이렇게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게 긴 시간 동안 게임 지옥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게임 정말 게임 지옥이었어요 진짜 지옥이었어요 최고 다 있어요 이거 다시 여기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돌아가죠 자러 가 봅시다 이제 자러 가자고 자러 가자 자러 가자 가자 모두 가자 나잇 안녕 잠들겠어 잠들어야 해 에이 자 이 제가 하면 안 깰 거예요? 아 아 벌써 웃네 진짜 자고 싶었는데 아, 광고 냄새 원, 투 하면? 원투 하면 바로 쓰리 포 해야지 바로 쓰리 포 원투! 너 지금 자면 근손실 온다 1, 2, 1 야, 살 참네 야. 원투하면? 슬리퍼가야지 뭐하냐? 아니 진짜 잘해 아니 지금 살짝 깼는데? 뭐 움직여 지금 공간이 진짜 잘해. 찐이네. 이 녀석 오줌 싸게. 간척해도 되는 거였어? 그치. 맞아. 아 나 진짜 잠들 뻔했는데. 김수은 우줌 싸게 때문에 깼어. 나 저를 참았어. 눈 깜빡. 이쪽 눈에 실로 뜨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다가 딱 웃고 있어야겠다.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갖고 오시더니. 우줌 싸게. 이래서. 다음 지옥에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아. 왜? 분량 생긴 거예요. 형이 얼굴이 좀 안 좋긴 한데. 다음 지옥에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자. 그럼 지금 달려가 볼까? 재군이야. 가자군. 치 C침 C Where is it? 수야이야. 왜 또 웃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빛이 천사입니다. 천사? 자 Dire! 빨리빨리 떨린 이 시간은 60분. 아아악! 이 토 안마려웠어? 이 disphenity 안마려? 오! 간다! 우와! 유아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공항 말고 좀 성장한거 해보자 글러브 끼고 해도 돼요? 아 생각난 거 있어요 놔 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 오! 아 이건 제가 더 재밌어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만의 스트라이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